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20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오늘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빨리, 빨리. 아, 저거! 아, 저거! 모든 것이 자세히 다가오는 것만 해도 다가오는 것만 해도 엄마야! 코로나 시행 38일 만에 7,000명 선이 뚫린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밤중 미국을 급습한 초강력 토네이도 이 여성은 구조됐지만 동료 여덟 명은 잔해 속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3시간 전부터 당국의 경보가 있었지만 크리스마스 특수를 앞둔 양초공장은 철야작업을 강행했습니다. 연말 연시 배송이 몰린 아마존 물류창고에서도 약 100명이 심야 작업 중이었습니다. 직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규정 탓에 외부와 연락을 취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마존 물류 직원들은 불과 한 달여 전 노동 조건 개선을 내걸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에 이익을 앞세우는 기업의 욕심이 더해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초강력 토네이도 수십 개가 미 중부 여섯 개 줄을 휩쓴 이튿날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370킬로미터를 휩쓸고 지나간 회오리 바람에 최소 94명이 숨졌습니다. 하룻밤 사이 집을 잃은 수천 명의 이재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62살 수잔은 외출 중 토네이도를 만나 길을 잃었습니다. 산산조각난 집안에는 치매를 앓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취소를 한꺼번에 고moi 받았다. 제가 이쪽으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obil이였던 "'여넘해' 사이'는 표정입니다. 겨울철 이처럼 강한 토네이도가 발생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로 온난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IT'S CERTAINLY TRUE THAT CLIMATE CHANGE IS MAKING IT MORE LIKELY TO HAVE INTENSE TORNADOES OUTSIDE OF THE USUAL SEASON WE THINK OF, BECAUSE NOW IT'S WARMER LONGER AND YOU CAN HAVE THESE FAVORABLE CONDITIONS FOR TORNADOES AT DIFFERENT TIMES OF THE YEAR. 기온이 정말 변화하기도 하고, 기온이 좀 변화하면 확대되고, 기온이 스토리가 변화하면 더 변화하기도 하고요. 지난 여름 미 서부에선 108년 만에 최고 기온이 관측됐고,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도 이전과 다르게 본토에 상륙한 뒤 세력이 더 커졌습니다 미국 남부에서 시작한 허리케인은 동부 도심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온난화에 따라 더워진 대기와 높은 습기가 만난 탓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사망자 중 다수가 지하층에 사는 서민들이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은 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줄곧 기후변화 위험을 강조해 왔지만 아이다 피해 현장에서의 어조는 한결 강경했습니다 기후변화 위험을 강조해 왔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기상재난은 주로 저개발국에 집중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의 최신 보고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새로운 표준이 됐다고 명시합니다. 그런데 극단이 일상이 된 것이 기후 위기만은 아닙니다. 지난해 9월, 선진국들은 백신을 앞세워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같은 시기, UN을 찾은 아프리카 정상들이 던진 이 경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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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변이가 보고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말, 전 세계 2,100만부가 판매된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를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이 시각 지난다lan에Yast 스텝스의 요소를 configure 8월, Turbappauに 반응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if we understand that the result of the pandemic could be a world with a lot more cooperation and it's not deterministic it depends on our decisions again it's all about cooperation yeah but our reality is very very difficult to international cooperate it's very difficult but again I hope that we learn the lesson that if you fail to cooperate globally in the face of something like COVID then everybody suffers and it's the same with climate change it's the same with the thought of nuclear weapons if we fail to cooperate on this everybody will suffer 과거를 통해 미래를 말해온 그는 인간 활동에는 뜻하지 않은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before agriculture and they had almost no pandemics thousands of people and pigs and goats and chickens and dogs and with all their garbage and sewage system and this is like paradise for germs nobody saw it coming it wasn't planned and that's another important lesson that very often people make big changes in history expecting one thing and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happens 모두가 연결된 세상 인간 활동에 따른 재난도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예, there are close connections I mean, if you think about COVID and the climate it's very clear I mean, as the ecological crisis intensifies the danger of pandemics of new pandemics is becoming bigger because people are coming in contact with new animals and sources of disease so we are likely to see more of these diseases 인간의 탐욕과 기후재난 그리고 팬데믹이 연결된 세상 이 세상은 얼마나 이어져 있는 걸까요? 성장을 먹고 사는 기업들 끊임없이 혁신을 말합니다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We're introducing iPhone 4 New iPhones The iPhone 6 iPhone 7 iPhone XS Samsung is pushing innovation even stronger Most powerful processor amazing display And of course With new OIS With new OIS 매일같이 쏟아지는 고성능 제품들 And of course 고성능 제품들 어제의 혁신은 금세 구닥다리가 돼버립니다 10년 전 구입한 태블릿 PC 기기는 멀쩡한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새 제품을 구입하도록 업데이트를 강제로 막아 놓은 겁니다 예전 모델을 싸게 사고 싶어도 기업들은 출시 2, 3년만 지나면 아예 판매하지 않습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속에 버려진 가전제품은 이곳에 모입니다 매년 30만 톤 이상의 폐가전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센터 충분히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 제품들이 산처럼 쌓여갑니다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게 재활용, 저희 이쪽에 입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원을 소중히 생각하신다면 가전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시고 배출해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품별로 분류하기 위해 일일이 사람 손으로 뜯어내고 파쇄 과정을 거쳐서 각 재질별로 해체 선별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력 선별을 통해서 고초를 선별을 하고 우레탄 선별기, 광학 선별기를 거쳐서 구리, 알루미늄,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부수고 쪼개고 나면 원자재별로 분류돼 재활용됩니다 코발트, 탈탄 등 휴기 금속이 들어 있는 폐가전 하지만 미세하게 가공돼 있어 이들 금속을 일일이 자원으로 되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들 어디서 온 걸까요 아프리카 최대의 구리 벨트를 보유한 콩고 민주공화국 코발트, 리튬 등 희귀 금속들이 대량 매장돼 있습니다 전기차나 스마트폰 배터리에 꼭 필요한 금속이어서 최근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콩고 땅은 파헤쳐지고 있고 광부들은 열악한 환경에 신음합니다 마구잡이 개발에 환경은 뒷전입니다 지난해 9월은 탄광에서 폐석탄이 유출돼 4,500명 이상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현재 오미크론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지만 이곳에서 백신은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중국 국영기업들은 발빠르게 콩고에 진출해 원자재 확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많은 자원들 다 어디에 필요한 걸까요 세계 공장 중국 석탄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가장 많이 소비합니다 그런 중국의 공장들이 지난 연말 멈춰 섰습니다 석탄 공급 부족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진 겁니다 어떻게 될지 할 줄 몰라서 원인부터 안 알아보느라고 조금 힘들었고 발전기를 급하게 구매해서 그렇게 전력을 해결했습니다 고객과 납기를 최준수로 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일주일 혹은 열흘 정도 딜레이가 되는 일들이 많았고요 국경절 연휴 쏟아진 폭우로 석탄 발전소 60여 곳이 폐쇄된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며 기후 위기를 앞당기는 석탄 발전소가 이상 기후의 부메랑을 맞은 셈입니다 중국의 탄소 배출량을 보면서 기후 악당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인류는 중국이 생산하는 제품을 소비하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산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세계인들의 소비를 위해 배출되는 막대한 탄소 그 영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12년째 내전으로 폐허가 된 시리아 12년째 내전으로 폐허가 된 시리아 내전의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이에 따른 식량난이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식량과 자원을 둘러싸고 시작된 전쟁은 그칠 줄은 모르고 주민들은 언제 폭격의 희생자가 될지 두려워하다 목숨을 걸고 조국 땅을 떠납니다 12살 아메르는 폭격으로 형제 4명을 잃고 터키 국경 지역으로 건너왔습니다 정유 공장에서 석탄을 나르며 일주일에 우리 돈 4만 원 정도를 받아 남은 가족들을 먹여 살립니다 천막에서 살아가지만 가족들이 폭격 걱정 없이 추위를 피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 다행이라 여깁니다 세계은행은 2050년까지 1억 4천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밤 폴란드군의 열감지 카메라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밤을 틈타 국경을 넘으려는 난민들입니다 한쪽에서는 폴란드군이 쫓아오고 반대쪽엔 벨라루스 국경수비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에 시리아와 이라크 출신 난민들이 만 명 가까이 모여들었지만 헛소문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벨라루스가 시리아 난민을 받은 뒤 일부러 유럽에 밀어내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오도가도 못한 채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난민은 벨라루스 국경수비대가 난민은 벨라루스 국경수비대가 러시아 덜민은 벨라루스 국경수비대가 과시하며 핵 탑재 가능한 폭격기를 띄우는 등 유럽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리틀 아말 9살 시리아 난민 소녀를 형상화한 키 3.5미터의 인형입니다. 전쟁통에 헤어진 엄마를 찾아 유럽을 가로지르는 여정에 나섰습니다. 리틀 아말 리틀 아말 리틀 아말 개발한 소년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스위스와 독일, 그리고 프랑스를 거치며 시민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넉 달 동안 8천 킬로미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침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린 영국 글래스고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선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 이영말리 글래스고 총회장에 도착한 리틀 아말. 사모아에서 온 활동가가 전한 그녀의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부산 백조기 전쟁은 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스템 소망에 도착할 수 있어 감정과 정책을 하는 것은 대전상 수소에 시판할 수 있습니다. 싸지에서 삶의 방역은 teraz? 그리고 이제... 리틀 아마레 호소에도 총회는 최종 합의문구를 석탄 퇴출에서 감축으로 조정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산업 논리가 작용한 탓이었습니다. 세계는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 나라 사정에 눈 감고 있어도 재난은 저절로 연결됩니다. 인간 활동의 결과는 나비효과처럼 국경 없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50여 년 전 인류는 달 착륙에 성공하고 21세기엔 우리 몸의 유전체 지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못하는 게 없을 거라는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우리가 깨달은 사실은 인류가 대자연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감염병의 위험이 몇 배 증가할 거다. 언제 위험이 시작될 거다. 확산될 거다. 이것을 예측하는 거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사람의 활동도 그렇고 매개체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감염병이 올 거냐라는 것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지금 우리 코로나19도 계속적으로 변이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바로 신종 감염병을 어떤 발생을 시키거나 또 유행을 바꾸거나 하는 것을 바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봤을 때 향후에 신종 감염병의 유행을 양상을 더 어렵게 만들 거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인류가 취해온 태도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의 어떤 경제나 우리 삶의 방식이 정말 성공지향적이고 또 경쟁 중심으로 갔다면 앞으로는 회복 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눈앞에 닥친 그런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에게 벌어진 팬데믹은 사실 그렇게 해결하는 과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생태계가 복잡하게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생활하면서 또 성장하면서 그러한 숙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나 기본적인 어떤 우리 경제 성장의 방향이나 이런 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이제는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 국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떠나더라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갚으세 살기 좋은 내 마음 우리 힘으로 건드세 번영되고 부강한 나라, 선진된 조국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한국도심증같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가난과 싸우며 풍요를 꿈꿨습니다. 선진국 경제를 빠른 속도로 따라잡았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정말 잘 살게 되는 걸까요? 옛날에는 경제나 사회를 백지에서 이렇게 조금씩 채워가는 사회였는데 우리가 정말로 잘 성장한 나라거든요. 훌륭한 성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욕구가 있고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한 10대의 나라가 되고 이런 정도의 규모의 나라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제는 양쪽으로 팽창이 아니라 질적으로 해야 되는 나라가 됐고 그거는 뭐냐면 내면적으로 경제순환이 얼마나 잘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과거에 그런 향수에 취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의 성공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낙수효과가 지금 안 된다는 것이 어디서 밝혀지냐면 경제적 불평등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성장을 통해서 낙수효과가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 소득 하위층도 잘 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거든요. 조금만 당신이 희생하면 그다음에 보상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낙수효과의 의미죠. 옛날 섬유산업에 있을 때 노동자들한테 좀 더 희생하면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됐었던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맞은 측면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희생하면 그다음에 뭐가 오는 것이냐 국민 전체적인 복지나 후생이 사실은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정말로 경제적인 가치가 성장에만 있느냐 그런 사회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때가 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있는 생각을 좀 버릴 필요도 있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개발을 위해 인류가 지구를 파헤쳐 사용하는 자원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갑니다. 탄소 배출이 이 궤적을 고스란히 따라 올라가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탄소를 배출한 만큼 지구 기온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경제성장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줬지만 대가가 따랐습니다. 모두 인간 활동이 그린 위기에 닮은 꼴들입니다. 기후 위기에 놀란 세계는 21세기에 들어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제법 늘렸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조금이나마 대체했을까요? 무한증식과 같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따라 대체가 아니라 미미하게 더해졌을 뿐입니다. 만약 인류가 지금처럼 경제를 성장시킨다면 2050년이 되기 전 전 세계 경제 규모는 현재의 두 배가 됩니다. 이대로 생산하고 소비하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지구는 우리에게 경제성장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장만을 측정을 하죠. 그것도 물질적 성장 중에서도 시장에서 교환되는 것만 측정을 합니다. 안 팔리는 건 측정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기후 위기 때문에 큰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수물 지역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다 잠기고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피해는 전혀 GDP에 잡히지 않아요. 나중에 이걸 복구하러 들어가서 건물을 새로 짓고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기업이익이 되어서 GDP가 다시 잡힙니다. 이런 역설적인 일이 발생하는 거죠. 숲, 회손은 감염병 출현의 근본 원인 중 하나지만 이렇게 목재를 얻으면 GDP는 올라갑니다. 환경 오염으로 질병을 얻어 병원 이용이 늘어나도 GDP는 증가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죽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고 생명이 유지가 돼야 먹고 사는 문제도 문제인 거죠.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기후 위기 문제죠. 점점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그 곡선이 점점 더 가팔라지는데 그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그전에 하던 것처럼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더 소비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방식은 이제는 좀 이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다른 방향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이제 된 거죠. 과학자들은 지속가능한 지구 자원 사용량을 연간 약 500억 톤으로 추산합니다. 인계점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산업을 일으키고 경제를 키우는 일이 우리를 이롭게 하던 시대가 분명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앞만 보고 달려온 걸음을 잠시 멈추고 돌아보면 못 보던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요? 각각의 부속품이 제 역할을 하기만 하면 세상이 돌아가던 20세기 사람들은 인간의 구분법을 따라 세계를 설계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들은 이어져 있고 그 해법도 연결돼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각 부처나 연구자도 그렇고 전문적인 영역이 다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을 파는 건 정말 잘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지금 기후환경 문제도 환경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건도 있고 경제도 있고 교육 문제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세계는 인류 공동의 문제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걸 알아가는 중입니다.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이슈 속에서 치러진 독일 총선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이 16년 만에 제1당으로 올라섰고 기후변화 이슈를 내세운 녹색당은 14.8% 득표율로 창당 이래 최대 지지를 얻었습니다. 연정 내각에 입성한 녹색당 하베크 대표는 신설된 경제기후에너지부 장관과 부총리직을 겸합니다. 거대 양당이 아닌 제3당의 대표가 독일 경제를 진두지휘하게 됐습니다. 녹색당 연방의원을 만나 독일 국민들의 민심을 물었습니다. 이 차가의 정치에 대한 대화가 대화가 필요합니다. 번네요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의 전환의 공동에 대한 대화가 특별한 일관계에 대한 대한 문제들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의 경제에 대한 문제들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전환의가가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인정에 대한 대화가 산유국 노르웨이 수출액의 약 40%가 석유에서 나오는데 석유 생산을 중단하겠다 또는 급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한 중두자파연합이 총선에서 승리를 거둬 8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시민들의 변화된 생각이 정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후와 경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문항 총 244개의 초대형 사회인식조사입니다. 시민들 대다수는 인류가 노력하지 않으면 생태계 훼손이 심각해질 것이란 경고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위기가 인간활동의 결과라는 점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절대선으로 여겨온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의 과제에 대해서도 방향성이 분명한 편이었습니다. 응답 결과를 놓고 전문가와 함께 좀 더 면밀히 분석해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노력한다고 믿는 응답자들이 나 자신도 환경을 위해 더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고 있다는 그 믿음, 그 신뢰가 크면 클수록 이제 그 어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 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일본 조사 결과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죠. 코로나19와 기후 위기가 동시에 닥치면서 우리의 감각은 좀 더 예민해졌다는 점 그리고 공동체 인식이 공동체를 위한 실제 노력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공동의 노력 없이는 재난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음을 알게 된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강수돌 교수는 지난해 재직하던 학교에 2억 원을 기부한 뒤 정년을 6년여 앞두고 스스로 퇴직했습니다. 저게 본인인가봐요.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어릴 적에 친구들하고 막 해수욕장 가서 수영하고 놀던 해수욕장이 70년대 지나면서 80년대 중순 무렵인가 폐쇄되어 버렸어요. 물이 오염돼가지고 기름, 시커멓게 기름덩어리 대고 학교 가면 늘 선생님들이 우리는 아직도 중진국 내지 후진국인데 조금만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하면 선진국이 된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느냐 뭐 최근에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공식 선언도 했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삶의 질이나 행복감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강 교수는 이런 뜻으로 지역 생태 지키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전월산 저게 원수산 그런데 산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구의 원천은 사람과 자연을 파괴하는 대가로 불을 쌓는 거라면 성장과 분배도 중요하지만 원천이 건강하지 않을 적에 마지막에 코로나 사태나 초미세먼지 사태나 기후위기 같은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깊이 있는 연구자들의 통찰이죠. 무한 성장에 따른 자연의 경고는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돈 넣고 돈 먹기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라고 하는 올림픽 구호 같은 경제 활동 그거에 대한 깊은 성찰을 빨리 하고 대안적인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과 발전,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이 순환의 구조를 파괴하고 쓰레기를 만들고 오염시키고 이런 거는 이제 그만둬야 보는 거예요. 그럼 지속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이 부자되기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골고루 나누고 서로 배려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과 자연이 상호존중하고 지금부터라도 좀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하는 그래서 적정하게 생산하고 적정하게 생활하고 적정하게 나누고 적정하게 순환을 시켜야 된다. 또 하늘에 비가 내려서 만물을 살리고 또 증발되어서 구름이 되고 내려오고 이러는 순환의 시스템이 사회 전체적으로 또는 지구 전체적으로 시급히 복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오래도록 유지해온 삶의 방식을 갑자기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경제 성장을 하지 말자는 걸까요? 무한 증식하는 경제가 아닌 순환하는 경제란 어떤 모습일까요? 재난 속에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해진 답이 아니라 더 많은 질문과 상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세상이란 어제와 같을 수 없고 상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을 밀고 나가면 몇 년 정도 손에 연습하세요? 저 지금 3-1해요. 상상하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등병을 할 때 그 어떤 따스함일까 희망과 절망은 공존하는 것 파도처럼 끝이 없는 것 지구의 경고였는지 뭔가 이 조교였는지 멈추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 항상 한 발 늦은 깨달음 이렇게 많은 걸 잃고 겨우 조금을 배우고 보통 아닌 것들이 보통이 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일 또 내일의 태양이 뜨면 정성껏 살아갑니다. 정성껏 살아갑니다. KBS 정성껏 살아갑니다. 정성껏 살아갑니다.